그래서 반복학사 한 3분만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다보면 또 한 번 3분 넘겠죠. 그래도 10분은 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청정도론을 합니다. 청정도론을 하면 청정도론 정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냥 입에서 저스님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까? 즉흥적으로 하겠지? 아닙니다. 제가 청정도론을 하자 한 지가 벌써 한 5, 6년 됐죠. 그런데 그동안 안 하고 한 이유는 뭡니까? 공부 안 하려고. 그런데 하겠다 이랬으니까. 저는 체감 보여드렸죠. 줄 체감에서 공부 억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반복학습을 할 것인가. 제 남대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초기불교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초기불교 이러면 무엇이 초기불교냐? 부처님과 직계자들의 가르침. 이거부터 하죠. 이상한데. 이왕 나온 거 부처님과 직계자들의 가르침. 그러면 초기불교의 토대, 경쟁적 근거가 뭐냐? 한 번 니까야와 아함이다. 사부 니까야와 사아함. 그럼 초기불교의 내용이 뭐냐? 이러면 우리 목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초기불교의 목적이 뭐냐? 행복의 실현이다. 행복은 몇 가지로 정리됐냐? 초기불교에서는 검색의 행복, 내색의 행복, 궁극적의 행복으로 정리된다.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면 검색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보시, 직계, 학문과 기술. 오늘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한 극입니다. 지금 그죠? 그럼 내색의 행복은 어떻게? 보시, 직계. 됐죠? 그럼 궁극적의 행복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 열반의 실현은 어떻게? 법을 통해서. 법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 교학의 주제는 뭡니까? 온체개건재현, 수행의 주제는 3.7보리군법. 이 정도는 정리되죠. 그죠? 그런데 지자랑은 알라 그랬는데 그죠?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주는 분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포를 치는 게 뭐, 올해부터는 세계적인 포를 칩니다.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100배, 1000배, 100,000배 뛰어난 불교학자들, 큰 선생님들이 수두룩백배한데 왜 초기 불교로 이렇게 정리를 못해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를 치는데 그죠?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기 불교로 이렇게 정리해서 뭡니까? 옆에 살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멋진 초기 불교 뼈대가 딱 돼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온체개건재현, 3.7보리군법. 이거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쓴 초기 불교 예를 보십시오. 뻔뻔스럽게 대놓고 지자랑하고요. 지자랑이 아니고 뭐 해서 공부하십시오.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정도로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제 남자들은 고심을 많이 해서 딱 나온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됐습니다. 청정도로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부타고사라는 선임이 지었습니다. 중국으로 하면 불음. 부처님의 음성, 부처님의 말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선임 법명 중에 부처 불자가 들어가는 법명은 북방에도 없고 남방에도 거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돌림자에 자기 부친 성함에 들어간 걸 자기가 쓰면 됩니까? 순 상놈이죠. 그건 이상하다고 북쪽에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뭐 모르겠어요. 나이도 27살인 줄 알았으면 다행히 29살입니다. 나이도 서른도 안 돼. 됐습니다. 저는 회식 분야입니다. 저는 회식 분야입니다. 선임들은 정치에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녹화까지 돼서 나오자고요. 아 참. 정금물로 해서 북쪽에서 내 같은 사람 보고 자면 족치지는 않겠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말하다 보면 헛소리 안 한다 해놓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명에 부타고사라고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남방에서도 이 부타고사라는 선임은 부처님의 버금가는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타고타 선임이 언제? AD 425년경에 됐죠. 그렇죠? 이 시대는 인도를 봐도 중요한 시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왜 중요합니까? 인도를 보면 구타왕조라고 그랬습니다. 구타왕조 때는 인도 육파철학부터 해서 불교, 자인화 등등등등 해서 그때까지 있었던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이 계통별로 있잖아요. 정확한 소위경전 혹은 정확한 교학적인 그거를 제시하라고 이렇게죠. 구타왕조에서 그걸 해서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타왕조 이후로부터 없어지는 인도를 보면 인도 우리 사문전통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육사회도부터 해서죠. 어떻게 보면 구타왕조때부터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구타왕조 때 정확하게 자기 학파의 이론을 명쾌하게 제시 못한 그건 자연스럽게 도타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도 남방, 북방의 모든 중요한 불교는 이때 교학적인 그거를 정리해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핵심으로, 골수로 정리해낸 것이 바로 이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AD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에서, 요로 끝나면 안 돼야겠죠. 스리랑카 마하위아라, 대사에서. 마하위아라는 뭡니까? 상자부 전통의 종손 집안이라고 자처하는 곳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대사에서 됐다는 것은 청정도론은 상자부 즉손들의 정통 이론체계다. 교학체계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무엇을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떻게 중요하죠? 어떤 방법론으로, 이 말이겠죠. 어떻게, 사막과 칠청정의 체계로, 됐죠. 그래서 사막은 우리 개정해고, 개정해는 우리 초기불교뿐만 아니고, 청정도론 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를 정리하는 기본 골격이죠.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기불교는 사막체계다. 상자부는 사막체계다. 어떤 사람인지 한 9년 전에 화를 딱 냅니다. 대성에서 사막을 이야기, 소성에서 왜 사막을 이야기하는지. 그럽디다. 요새는 그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하지. 그럼 그만큼 뭡니까? 그 선생님 볼 때는 개정해는 대성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성에서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다 초기불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사막, 개정해의 방법론으로. 이 개정해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상자부에서는 칠청정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칠청정 체계는 어떻게 보면 상자부 불교에만 있는 불교를 정리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칠청정도 개정해와 똑같았죠,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개청정은 바로 개학하고 갔습니다. 마음청정은 뭐하고 갔습니까? 우리 두 번째 삼매하고 갔습니다. 해학을, 우리 통찰지 해학을 받냐를 여기서는 오청정으로 정리한 체계입니다. 이거 보면 무슨 말입니까? 상자부는 칠청정 체계는 개정의 가운데 해학을 중시한다 이거죠, 그렇죠? 해학을 오청정으로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좀 이따가 보고, 이미 봤습니다만, 청정노론에서 부처님의, 응킴경에서 부처님이 이것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응킴을 풀고 열반신한다고 했는데, 거기 나오는 게 개정의 사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용했습니다만,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이 조그마한 개송의 통찰지 혹은 지혜 혹은 반냐에 관한 것이 무려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됐죠? 그만큼 상자부 불교도 해학을 중시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청정도 칠청정 중에서 오청정은 해학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불교에서 다 공통됩니다. 특히 북방불교 보면 반냐중간, 반냐중간 앞에서 뭐 이야기합니까? 마바냐바람이, 여기 우리 불강사, 우리 광대 선생님께서 주창하신 것도 마바냐바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방에서도 반냐, 해학을 중시합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뭡니까? 선종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체계는 이미 초기경, 그리고 상자부 불교에서부터 토대가 튼튼히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이따 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됐습니다. 왜? 왜 했습니까? 왜? 열반을 치는, 청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청정이 뭡니까? 우리 이미 봤습니다. 부탁우사 선생님은,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바로 열반과 동의이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청정도는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 됐죠? 그래서 청정도라였습니다. 그 청정도가 뭡니까? 바로 사막과 칠청정도. 됐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정도론의 주 내용입니다. 이미 많이 했죠? 그렇죠? 하루에 두 번씩 했으니까 여섯 번 뗐고, 오늘 한 번 뗐습니다. 일곱 번. 일곱 번.